요즘에 우울한 영들이 교회는 물론이구니와 온 한반도에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중심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기쁨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은 평안이 되겠고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으니까 기쁜 거죠 믿으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조금만 한쪽으로 쏠리면 우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 넘어서버리면 경망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중하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분별 시리즈 4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긴급 진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541회 등장합니다 541회 등장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 문맥에 따라서 앞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개념으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광의의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구원이 쓰일 때는 이 땅의 곤란한 지경과 환란을 헤어나오는 것 이 땅의 목숨을 거짓받는다든지 혹은 질병에서 구출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이 마태곰 활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풍랑의 험한 바다에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구원이라고 성경에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씀 가운데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부분 어떤 식의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봄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장이 예언을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그 자기 백성을 제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제에서 구원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이 땅에서 행복하다든지 이 땅에서 평안하다든지 질병의 고침을 받는다든지의 개념의 구원이 아니고 제2에서 구원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2에서 구원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봄 1장에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쓸 때에는 제인된 우리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긴급 진단하라 할 때 이 구원의 개념은 바로 후자에 속한 구원입니다 질병이 낫는다든지 역병에서 내가 구출받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 시국이 시국이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구원입니다 천하를 얻으며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저는 기술사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수대교를 아침마다 학교 통학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건너오고 30분 있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성수대교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다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학생 시절 때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너 구원받았냐? 그 당시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한동안 농담반 진담반 너 구원받았는지 다리 건널 때 확실히 다시 한 번 생각해 그런 말을 우리가 웃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농담으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따져보면 웃고 지나갈 말이 아니야 다리 건너기 전에 너 구원받았는가? 정말 너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아니 다리가 무너질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 번 진단해 봐 그건 웃고 말일이 아니야 암이 걸려서 죽어가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 칩시다 죽어가는 것이 애석하고 슬프지만 사실 냉정한 질문이지만 죽어가는 암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 쉽지 않죠 그냥 슬퍼하지요 애석해하지요 어떻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결국 구원입니다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것을 엄하게 경고해요 그 첫째 뭐냐 첫째 구원은 아주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 앞에다가 한 글자를 써붙였어요 큰 구원이다 구원은 별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자주 듣는다고 해서 시시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또 그 이야기야? 그거밖에 설교할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큰 문제다 큰 문제 중차대한 문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기중한 구원 그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기중한 구원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중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진 분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뺏기려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잖아요 돈 때문에 죽어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아버님은 시골에 경운기 살리려고 죽었어요 경운기 옛날에 이렇게 막 돌려서 엔진 시동 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에 경운기가 딱 서버린 거예요 오래돼서 언덕베기를 못 올라가고 경운기가 딱 서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경운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큰 집안 살림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살려서 어떻게든지 경운기를 끌고 가려고 그런데 열차가 오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돌리자 한 번만 더 돌리자 그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러다가 모피하고 돌아가셨어요 경운기 살리자고 너무 소중하니까 목숨을 걸 수 있었어요 지혜롭지는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심정은 내가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뭐냐?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오판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예요 스테반이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요지는 하나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급한 일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성공을 하더라 이런 말이죠 알면서 우리가 잘 안 돼 우리는 급한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놓치다가 우리 삶의 질적인 발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그렇지만요 이렇게도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일이 중요한데 가치가 있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도 미루면 안 되잖아 그걸 미뤄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건 급하고 어떤 건 중요한 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문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급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지 그런데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급히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루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 혹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 이해되시면 암연하시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토록 중요하고 기중하고 큰 구원의 문제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라 등안히 여기지 마라 세 번째 이 구원의 큰 문제인데 이 중요한 큰 구원의 문제를 등안히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등안히 여기면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중반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려 했죠 이 봉이라는 것은 제 값이라는 뜻이야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화급하고도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등안히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중요성은 다 인정해요 중요성과 급박성도 인정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또한 조심히 신중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즉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잘 간직해라 그런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러한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라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라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잊지 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등한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귀결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원의 중요성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강조해온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4절 때문에 그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전에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이 구원의 이야기를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진리를 들은 자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증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단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강단에도 역시 이 구원의 절대 진리는 중단함이 없이 흘러 넘쳐야 한다 우리 온 성도들도 귀에 무엇을 새기고 새기고 새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시작된 이 구원의 진리가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왔다면 주님 오실날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빛은 사그라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 진리의 정통성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 시대는 옛날에 비하여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급작스러운 죽음의 위협은 사실은 더욱 가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불확실성이라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쟁만 없으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역병만 없으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근과 가뭄만 없으면 어느 정도 우리의 수명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보장이 됐어 어느 정도 그런데 오늘날은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 덮칠지를 몰라요 즉 젊다고 오래 살 수 없어 전체적인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죽음의 위협은 훨씬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 와서 죽을 사자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냐 이 죽을 사자는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한일 어느 날 저녁에 저녁석자 어느 날 어느 한날 저녁에 비수 비수가 와서 팍 꽂히는 것 그것이 죽음이래요 누구한테 꽂힐지 몰라 그래서 죽음을 눈 없는 화살이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화살이 사람을 피해가면서 맞추지 않아요 적군과 악원을 구분 없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노년인지 상관없이 유력한 자인지 시시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눈 없는 화살은 누구한테 가서 꽂혀서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죽음이야 지금은 온 세상이 지뢰밭이야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차를 타도 위험하지 지하철만 위험하지 않아 비행기를 타도 위험해 집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 제가 아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조깅 갔다가 밤새껏 술 마신 어떤 사람이 운중운전을 해가지고 차도에서 조깅을 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조심히 운동복 차려입고 이어폰 꽂고 조깅하고 있었는데 밤새껏 술 먹은 차가 인도를 튀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길에서 치여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낮에 여름날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장에 옛날에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옆구리를 찢어버렸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관심한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설교자인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저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혈육, 고륙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 네 자신, 믿음을 확증할 사람은 너야 네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확증할 사람은 너 네 안에 예수 그리토께서 계신지 스스로 증명할 사람은 네 자신이야 너희, 너희, 너희 이 말은 우리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알죠? 대충은 알아 말을 안 할 뿐이지 대충은 알아 알면 뭐해? 고치질 않았는데 알고도 안 고치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덤벼들지 않는 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상태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일을 갈까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것을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해서 피해를 상실한 자기 자신이 죽이도록 미워서 일을 간다 세상에서요 제멋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재짓다가 죽은 사람은 이는 안 가라 우울지 슬퍼하고 절망하지 이는 안 가라 그러나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갔다 두 눈 뜨고 일을 갈아야 돼 일을 갈고 살아 이게 지옥이라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네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3장 5절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버림받은 자다 누구에게? 예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겠어? 지옥까지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긴급하게 내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 진단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 너희 너희 필리포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 주체가 누구여?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을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지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은청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붙들고 있을 자는 내 자신이다 이 말이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애정론에 지나치게 파묻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2절에서 뭘 암시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누차 너희들에게 항상 너희들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을 아주 빈번하게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자주 했다 이 말이에요 떠나온 다음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붙잡고 있거라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론 택한 자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가 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야 돼요 합격했다고 하는 명란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긴장해야 돼 시험 잘 봤다고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2차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야 합격자 명란이 딱 뜰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돼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면 안 돼 이거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구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안팎에서 볼 때 첫째 진실로 회귀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거론할 때 타협이 없어요 성경에는 유사품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농담이 없어 예수님은 농담을 하시지 않았어 진리는 농이 섞이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실 때 그것은 진짜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 같은 믿음을 쓸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믿으라 할 때는 그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할 때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잘못된 기도를 기도라고 쓰지 않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할 때는 어설픈 회개를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만족할 만한 회개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회개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우리들 모두가 회개라는 단어를 만날 때에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회개가 있느냐? 가짜 회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니우치는 것은 꼭 가짜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니우치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삼십을 받고 팔았는데 저는 돈 욕심에 팔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자 예수님을 팔고 그 은삼십을 받은 것이지 돈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지는 않아 어찌 됐든 은삼십이 핵심은 아니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 문제인데 그런 후에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니우친 다음에 그 돈을 가져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니우친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스스로 니우쳤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야 증거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진짜 가론 유다가 니우쳤고 진실로 회개했다면 가론 유다는 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나와야 한 거예요 그러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는 니우쳤지만 니우쳤다는 말은 양심에 찔림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울어요 그러나 가짜 눈물이 있어요 뭐냐? 양심에 찔림받고 니우쳤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은 가짜야 악어의 눈물과 같아요 가짜라 이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뒤늦게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파송하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파송된 무리 가운데 가론 유다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열두 제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가론 유다니 예수를 팔지 않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기도해 가지고 병자가 일어났어요 가론 유다가 귀신을 쫓았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토에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론 유다는 버림받았어 이게 무서운 일이라 영국의 대설교가이었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를 하다가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사모님 되는 아내 이분이 구원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회를 시작하고 한참 지난 후에 존스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얼마나 남편의 설교가 대단했는지 남편의 설교를 듣고 예배 중에 깨지고 회개하여 구원 받는다니까 이건 자기 아내가 고백을 해요 그동안 사모를 했지만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도왔지만 그동안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 상태로 사모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회개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어려운 자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이냐면 이분은 어릴 때 10대 때부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대 음력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살았대 그런데 그때도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시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휩쓸고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결혼을 한 다음에도 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란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육체의 정욕을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계속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그런데 이것이 떠나질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 당대 유명한 목사님을 어렵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여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영이 떠나질 않아 아무 문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여전히 그분은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역은 하면서, 주님은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4일 금식을 작정을 해요 이분이 생사를 건 거예요 4일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적에 4일 채 되던 날 이분에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됐어요 가지고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이분이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어째서 그렇게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할 때는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안 나갔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열정 가운데 있었지만 왜 내게 그 죄악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께 여쭤더니 성령께서 너무 섬세하고 예민한 분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서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중심을 딱 진단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진실로 그 죄를 이기고 싶어서 나한테 매달린 게 아니고 즉 정말로 그 죄가 믿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매달린 게 아니고 너의 사역을 위해서 즉 이 정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호심이 없어질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시지 않을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너는 나를 찾고 매달렸던 것이지 진실로 그 죄가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전히 살기 위해서 내게 매달리지 않았다 딱 들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거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딱 이 이야기를 내가 이 책에서 읽으면서 내 이야기구나 저는 사역의 기름 부험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사역의 기름 부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역에 차질이 있을까 봐 거룩하게 살려고 사실은 그렇게 달려오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것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그렇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저는 율법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죄를 순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적에 이 죄의 위력은 진실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기는 남을 살리면서 사역의 능력을 받아서 남을 살리면서 자신의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마태곤 7장 21절 이하지요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랬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가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불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온전한 회개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드려야 돼 그런데 솔직히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할 적에 정말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전부 구원받은 상태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사역지에 놓았을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가 나는 아니라고 봐 아주 소수만이 성령의 사람이고 소수만이 진실로 회개했고 소수만이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몰라요 목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들이 병을 거치죠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병 거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았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도 있었겠죠 병 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안수받고 이게 가짜인데 가짜에게 안수받고 병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나왔겠지 가짜인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겠지 즉 다른 사람은 구원했어 그러나 정작 자신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더 위험해 의사들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어 왜? 의사라는 것 때문에 병을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내 손을 통하여 귀신이 나가고 내 설교를 통하고 사람들이 퍽퍽 꼬꾸라져서 죽게로 돌아오니까 자기는 지극히 하나님이 쓰는 선한 도구인 걸로 정상인 걸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심하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는 온전한 회개한 사람 두 번째 세상과 멀어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따라서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속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면 비워 물이 없어지는 그 부분만큼 무엇이 들어오게 될까요? 비어있지 않아요 사실은 비어있는 게 아니야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지 뭐가 들어올까?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제약 중에 태어났고 세상에 제약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제약 중에 출생한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면 지옥 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지옥 가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더럽게 살아도 돼 내 케락을 쫓아서 살아도 돼 내 개성껏 살아도 돼 선한 일을 해도 돼 그래도 지옥 가 몸만 안 믿으면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쉬워 지옥 갈 확률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제약 중에 잉태에서 태어나서 죄를 가득 담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죄를 비우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지혜가 가득 차서 세상이 가득 차서 이 상태로 가면은 멸망이다 이 말이죠 거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물이 채워지면 공기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은 떠나가게 된다 즉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느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자주 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가치의 대부분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들어올 수 없어 그건 절대 못 썩인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세 얻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에게 모든 걸 전부를 쏟아낸 것 같았지만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평소에 맨날 하나님을 찾아 예배 때 막 울어 그런데 그 테스트를 딱 받았더니 하나님을 안 택하고 이삭을 딱 택해버렸어 못 썩인다니까 못 썩여 오늘 우리는 거대한 시험을 만났어요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사회와 교회와 미래 지형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도 10년은 적어도 10년은 빠른 교회의, 사회는 잘 모르겠고 10년은 빠르게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고로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고난 가운데 내몰리게 되고 크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환경은 여기에 맞춰서 더욱 조성될지 몰라요 앞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때 믿는 자가 많아질 확률은 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막바지 어떤 작업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작업을 하시지 않을까 즉 추수꾼이 밭에서 무작위로 추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햇볕을 짜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와 돌과 필요 없는 풀 이런 게 잔뜩 뒤섞여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집안 마당에 쭉 깔아놓고 그걸 때려가지고 껍질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밑에 떨어진 것 중에도 또 구분할 게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 떨어진 것들이 다 알곡이 아니요 알곡, 가라지, 쓸모없는 돌덩어리 이 중에 알곡만 가르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알곡이 아니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요 성경을 봤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요 똑같은 밭에서 컸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가라지가 되지 않고 가라지는 알곡이 되질 않아 이건 구분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채를 흔들어가지고 그럼 알곡도 고통받거든 흔들리니까 가라지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고난을 통할 때 채를 막 흔들어 대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가라지는 날아가버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모른 채 우리 믿음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인간성은요 환란을 만나봐야 알 수 있어 여러분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인가 잘될 때는 다 찾아와 그러나 어려울 때 찾아온 친구가 진짜 친구야 그렇듯이 환란 날에 주님을 찾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우리는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그때를 이제 우리는 맞이해 봐야 돼 아브라함이 몰랐다니까 이삭과 하나님을 선택할 갈림길을 한 번도 안당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택해야 할 갈림길이 딱 온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분명한 신앙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눈 뜨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주여주여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 예배드리다가 지옥 갈 수 있어 교회 오다가 지옥 갈 수 있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가 구원 받은 자야 첫째 회개하는 자 두 번째 세상과 멀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육체적인 미래를 그러니까 노년에 뭘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노후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 지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지혜야 이해돼요? 육의 지혜 육적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 돈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찍 깨달아 버린 사람이 있어 죽기 전에 깨닫지 않고 일찍 깨달아 가지고 돈은 좀 적게 갔더라도 나이 먹어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NGO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건 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정미실의 미래 우리 성로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영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 영의 미래 이제 다 준비하면 좋지만 여러분은 영적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영의 미래를 왜 노후를 준비해 어떤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냐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루 벌어서 하루 써버린 사람이 있어 그것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오늘이 다야 그러니까 내일이 무섭지 않으니까 오늘 내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노후가 육체의 미래인 노후가 두렵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정신적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악기도 배우고 취미도 건강한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다면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영혼의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믿음 그러니까 죽어서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당연히 은퇴한 다음에 준비하면 되죠 지금 내가 구워넣는 믿음을 준비해 놨느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아니야 미련한 인생은 겁이 없어 세상을 알아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애들 일진 그 애들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을 써요 안 써요? 일진 해봤어? 일진 여기 앉아 있었구만 절대 헬멧 안 써 왜? 헬멧 쓰면 놀려 지 혼자 살라고 헬멧 쓴다는 거야 헬멧을 안 써 쓰고 싶은데 안 써 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오토바이 뒤에서 소리 계속 지르면서 삐짐삐질하고 다녀 그러다가 팍 넘어져 그러다가 다리 부러져서 평생 쩔뚝거리고 살아 그걸 보면서도 그 짓을 해 왜 그러냐? 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겁 없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중학생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을 내 고등학교 가면 조금 아니까 겁을 내 그런데 중학생은 아무것도 몰라 알고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어설프게 알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신체는 커버리고 정신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용기가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기백이죠 그러니까 지혜론자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미래를 두려워해야 돼 겁없으면 망해요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호기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더 못 견뎌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이 시점에 난국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의 신앙과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난리가 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는 둘 중에 길 중에 하나만 갈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은 절대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그 한 가지 길 우리 모두 천국의 정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이 시점에 이 밤에 롯의 어리석은 예비사이들처럼 주님의 주누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강팍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두려움 속에 건강한 두려움 속에 살리는 두려움 속에 살리는 근심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륙 친척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무시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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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긴급하게 나의 구원을 진단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선의자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별망받을까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의 구원을 확정하라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거라 안심하지 말고 헛된 안심을 갖지 말고 헛된 믿음을 갖지 말고 진지한 믿음 진지한 결단 진지한 점검을 통하여 영합계로 나아야 주어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오 우리 형제를 살려주시오 빛깍지로 성도들을 살려주시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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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열방의 길로 가지가지않으므로 은혜 내리워주시오 주여 주여 내가 진정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정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진정으로 행위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의 이 죄 때문에 안빠하고 이 죄를 미워하며 이 죄 때문에 근심하며 이 죄 때문에 방울을 세며 기록하고 이 죄 때문에 십장 앞에 나가본 적이 있는지 주여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세상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지 날마다 날마다 현대에 갈린 길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제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에 신판을 두려워하며 내가 앞서 기쁜데서 예수님의 죄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 정직하게 내게 정한 영을 나여주시고 정직한 영을 나여주셔서 알게 하여하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내게 영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 나의 죄에 대하여 신판의 하나님의 신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신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새해들이여과 영화의 신판과 천국의 기쁨과 환일을 알게 하여 주소서 눈이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원합니다 눈이 원합니다 눈이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를 알기를 원하고 나와 세상의 죄를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을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죄를 절박하게 미워해 본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 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있는지 주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의 심판과 주의 제림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버지 이 밤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구원의 절대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복음을 피하리오 경고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옥이 무서운 것이오 코로나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정으로 무섭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 처서에서 뜨겁게 같이 찬송하면서 또 남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 한 손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으로 더 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와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시켜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 시옥이 내게 존재하고 있겠네 주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옥석게 된다 주의 복돈을 의지합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 시옥이 내게 존재하고 있겠네 내 성령이 하고 그 그 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알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 시옥이 내게 존재하고 내게 성령이 하고 그 그 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목포 내게서 우리 지식이 테마왕성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다 보라 그 피로 구속 하나 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하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 사막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신은 내가 다 변했네 성만 되니 주의 비로 내 죄가 심겨 나의 모든 것 변다 보라 그 피로 구속 하나 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하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가 주 앞에 오지게 돼 주의 빛을 빛이 안고 있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하나 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하네 내게 성격이 받고 계신 사막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내게 정제하여 내게 정제하네 나는щ 내게 정제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정제하네 내게 정제하네 내게 정제하네 나의 맘에 가득 새겨워 모든 꽃꽃에서 불리시시 내 맘에 빠진 마늘이 돼 나의 맘에 가득 변하고 그 길은 무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어땠이 오게 내게 성경을 받고 내게 성경을 받고 그 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새겨워 모든 꽃꽃에서 불리시 내 맘에 빠진 마늘이 돼 나의 맘에 가득 변하고 그 길은 무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 주신 사랑에 내게 성경을 받고 내게 성경을 받고 내게 성경을 받고 그 길은 무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 주신 사랑에 내게 성경을 받고 나의 모든 꽃꽃에서 불리시 내게 성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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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로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로 위하여 누군가로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로 위하여 누군가로 위하여 누군가로 위하여 안올린 내 기도하네 이전하시기도 하실 때 구원의 한 신장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다서 세상과 멀어지고 영원한 저 하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영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다서 이 땅이 아니니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경애하는 자를 통하여 나의 구원이 어디로 도왔는지를 확인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성경에 함께하여 주시옵다서 오늘도 구원을 해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다서 아울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올 시간에도 이 민족과 열망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집착의 다가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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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해기하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전개하시옵소서 일정도 우려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건려주시오 내 영혼을 건려주시오 다른 사람을 몰아버려야 하여 주시옵자 머리받을 것 같으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건려올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려주시옵자 세상은 구원에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고 망할 자들이 이 때문에 그러시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서 세상을 검거 여왁께로 돌아오시니 여왁께로 돌아가게 하여 내가 있는 마음을 לקriv Marketing 회원님께서 부서 девы empowered 소 donor의 무섭력을 사anie 하나님께로 돌아오 colors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니 여왁께로 돌아오기 시작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